감자전, 목무침, 전병. 조금 뭐 하나씩 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닦다 시키죠. 아, 맛있어. 와. 눈이 안 왔는데 눈 온 것 같다, 느낌이. 와, 끝이 안 보여요, 지금. 이건 남겨야 된다고. 아, 진짜 뻥 뚫리는 기분이 있다. 자, 가시죠, 가시죠. 올해 강원도에서 관광객 제일 많이 온 데가 양양인 줄 알았는데 고성이 1등이래, 지금. 아, 그래요? 왜지? 거기 뭐 유명한 그런 게 있나? 이제 막 캠핑도 있고 호텔도 많이 생겼어, 그게. 고성 쪽에서는 고성, 고성 방가 가능한가요? 어? 고성 방가 가능해. 어. 가서 방가방가면 고성 방가지, 그쵸? 그렇게 노래방으로 가서 가게 할 모든 순간 함께해. 와, 이제 바람이 이제 보이네. 바람이 이제 보이네. 아, 고생했다, 지금. 와, 너무 좋네. 이야. 뭐야, 이 군용 막사는. 오. 오. 오, 예쁘네요. 아니, 근데 이거 침상카라는 거. 여기서 자는 건가, 진짜? 돌아가겠어. 아, 그래도 낭만은 있다. 낭만은 있어. 아, 낭만은 있어. 뒤에 또 바다가 딱 보이고 하니까 낭만은 있어. 텐트가 넓어서 좋네. 아, 텐트가 넓어서 좋네. 아, 어이, 부엌도 있네. 여기서 저녁 해 먹는 건가? 아, 너무 좋다. 뷰가 그리고 너무 좋아. 바다가 뒤에 바로 있으니까. 바다 왔으니까 바다 좀 보러 갈까요? 바다 좀 봐야 되나? 1분만 앉았다가 가죠. 아, 좋아. 그렇게 해놨는데. 여기 이름이 송지호 캠핑장이에요, 이름이. 송지호 오토 캠핑장. 그러면 스틱은 못 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클러치 자동차는 안 되나 봐. 이거 배우 이름이랑 비슷해. 되게 재밌다. 여기 송지호잖아. 옆으로 가면 공현진도 있어. 맞죠? 맞죠? 그거 지나면 이제 북한. 넥스트 스테이션이 평양이잖아. 우리나라의 거의 최북단인 거죠? 그렇죠. 여기로 좀만 가면 이제 통일전망대도 나오고. 오. 맞어. 500원짜리 망원경 넣고 통일전망대. 보이는 거. 그리고 육안으로는 사실 잘 안 보이는데 진짜 그 망원경으로 보면 다 보여요. 다 보이잖아요. 여기 캠핑장에 손님이었고 그러게. 오늘은 저희끼리 편하게 쓰면 돼요. 여기 이렇게 다 빌리신 건 아니죠? 다 빌렸죠, 저희끼리. 눈동자 헤들리시면 돼요. 다른 데 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11월에 영업 안 해요? 아. 아. 아까 방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방가 돼요, 지금. 여기 아무도 없어요. 어? 방가 방가 하면 고성방가잖아. 고성방가. 아니 그럼 해지기 전에 바다 좀 보고 올까요, 그러면? 네, 네. 왜냐면 지금 안 보면. 그러니까 또 어디 공간이 나와서. 반바다니까. 아, 여기구나. 그래서 핫플레이스라고 써 있네. 핫플레이스. 핫플레이스. 아, 근데 뭔가 되게 약간. 우리나라 해변가 같은 느낌은 아닌데? 양양 서퍼비치처럼. 힙하게. 좀 힙하게 해 놓은 것 같아. 어? 소비치? 소비치? 진짜 해변이라는 거죠. 아, 소비치가? 아, 이게 해변이라는 거죠. 진짜? 나 진짜 해변이다. 아, 이게 해변이다. 아, 근데 진짜 예쁘다. 오랜만에 숨이 확 트이는데? 모래에다 군필도 이런 거 쓰기 없기예요. 어? 오, 뒤집어 썼어. 오. 하트는? 하트는? 하트? 하트. 이거 하트해야 돼? 하트해야지, 하트해야지. 너무 안 어울리는 거 아니야? 단어랑? 아, 잘 썼다. 어우, 명필이네. 아, 근데 진짜 어떻게 우리바 알고 이렇게 사람이 없냐. 너무 싫어. 아니, 여기. 진짜로 11월에 그거 안 한대. 탬핑장. 근데 오늘은 파도가 세진 않네. 네. 바람 살짝 부는데. 잔잔한 파도는. 바다다 이거 한번 해 주시면 안 돼요? 와! 바다다! 바다에서 산이 딱 보이니까 진짜 신기하긴 하다. 고성 쪽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다랑 산이 있어서 좋아. 한 방에 다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 바다, 산이 있는 지역이 제주도 말고는 거의 없거든요. 아, 그럼 여기서 퀴즈. 높은 순서로 3대 산. 1위부터 3위까지 얘기해 봐요. 지금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서요? 어,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라산. 어, 한라산. 설악산. 설악산. 도봉산? 지리산? 어, 맞았어. 근데 지리산. 지리산? 어, 지리산. 한라산, 설악산, 지리산이에요. 높이로 따지면. 끝나버렸다. 끝. 맞춰버렸으니까. 송지호로 3행시나 하죠. 송지호. 어, 한라산씩. 릴레이로. 그러니까 땡땡땡 이렇게. 송. 송. 대세배우니까 송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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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송강. 땡. 송강. 진짜, 진짜 너무나 유명한 배우시죠. 여기서 60초 후에 고개합니다. 앞뒤가 너무 안 맞았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호랑이는 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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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든. 아니, 여기만 조명이 터져 있어. 여기 옆이 축구장이고 여기가 게이트볼장 같은데, 여기가? 축구항도 있어요, 그래도 형. 축구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셋이 근데 축구하기는 좀. 근데 이렇게. 안에. 뭐 게이트볼을 하라는 것처럼 이렇게 게이트볼 장비가 있네요.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얘를 이렇게 들어서. 쳐서 맞추는 거. 바닥에 깔고. 컬링처럼 우리가 어디서 쳐서. 아,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이거를 마지막 게임으로 하고. 맞게 물어. 게이트볼. 정확한 룰을 모르는데. 지금 1번, 2번, 3번 이거를 땅에 박은 다음에. 우리가 쳐서. 다 통과되는 사람이 1등인 거야. 그러면 이거를 먼저 설치를 해야겠네요. 아무데나? 자기 원하는 곳에다가? 그렇죠. 우리 하나씩 아무데나 박죠, 이거를. 아, 이거 어떻게 박아? 그냥 박으면 될 거 같은데? 박아? 이걸로? 아, 그렇게 해. 아, 부탁드립니다. 예. 아, 설치기사님이 잘하시네, 이를. 예. 아까 제가 전화드렸죠? 예. 새벽부터 그렇게 전화하고 그러시지 마세요. 너무 일을 잘하시네. 계란. 계란 좀 갖고 갔어요. 부활절인가 봐요. 감사합니다. 사이다랑 먹으면 맛있어요. 이거. 이거 얘를 스타트 라인을 박아놓을까요? 자, 순서. 가위바위보. 아싸. 가위바위보. 이게 3등 하면 좋은 거잖아요. 저 세 번째요. 세 번째? 그럼 저 두 번째. 그럼 제가 첫 번째? 어. 난 1번 공. 이게 럭키 세븐이 있어요. 럭키 세븐. 오케이. 오케이. 가시죠. 아, 이거 근데 뭐 내기. 아. 좀 걸어야 되지 않나? 설거지. 아. 아니면 요리. 아, 요리는 다 같이 하고. 꼴등. 설거지. 설거지. 아, 그리고 그것도 필요하다는데 우리 내일 일출을 봐야 되는데 아침에. 지금 첫 번째 게이트볼은 설거지. 두 번째 이거. 컬링. 컬링 할 때는 일출 혼자 보러 가기. 아, 좋아. 오케이. 좋아, 좋아. 아니. 그럼 여기 잠바 벗어야 돼. 아, 잠깐만. 아, 이거 벗기 있다고요? 어. 걷고, 괜찮아요. 좋아. 장비 제거해야겠다. 아, 나 잠바 벗어야 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또 운동을 잘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아이돌로서. 운동은 하나도 못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아이돌로서. 자, 그럼 저부터 갈게요. 바로 갑니다. 네. 아, 근데 이게 감이 아예 없으니까. 자, 치는 폼을 자기 마음대로 해주세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폴드 치는 해도 되고. 아, 저렇게 해야 좀 일자로 가겠구나. 이렇게 하면. 어, 그것도 돼요. 아, 그래도 되죠, 되죠. 아, 근데 저게 정석 포즈라. 아, 저게 정석이다. 아, 저게 정석이다. 아, 저게 정석이다. 아, 세다. 아, 세다. 아, 근데 아웃은 없잖아요. 꽤 세게 쳐야 되네. 이게 잔디니까. 아, 근데 이거 재밌다. 아, 재밌어? 아, 재밌다. 아, 이거 어르신분들이 왜 이렇게 빠져서 하시는지 알겠네. 재밌네. 어, 잠깐만. 연습하기 있어요? 아, 이건 되죠, 이거는. 스윙 연습은 되죠, 이거는. 실력 올라갈까 봐. 아, 감이 좋네. 나도, 나도. 아, 바람. 아, 또 또. 퍼터, 퍼터. 동건 있어, 또. 자, 이렇게 해요. 아, 잘못 쳤어. 아, 잘못 쳤어. 오케이. 자, 이동. 잠깐, 기강이 내 거 맞히면 나는 아웃이야. 아, 그렇구나. 기강은 한 번 더 할 수 있어. 아, 그래요? 아, 맞네. 이걸 그럼 일부러 맞혀야 되겠다. 아, 알았어. 아, 알았어. 이제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재밌다. 이건 설거지예요, 지금은. 아, 이건 한 번 더. 이게 안 들어가네. 아, 설마. 아, 비껴나갔어. 와, 형이 감을 잘 잡는데? 근데 여기 각이 애매하다, 온윤은 지금. 네, 각이 좀 애매한데. 각이 좀 애매해. 와, 대박. 맞았어. 와, 대박. 맞았어. 아웃이야, 기강이 아웃이야 일단. 기강이 아웃. 기강이 아웃. 기강이 아웃. 자, 온유 와. 아, 안 돼. 좋아, 도망가자. 한 명만 잊어, 꼴찌. 설거지. 아, 괜찮아. 아싸. 한 명만 잊어, 설거지. 네, 꼴찌만. 파이팅. 아, 너무 약했어, 이거는. 아, 근데 잘 쳤다. 어려워, 재밌네. 아, 골프 스윙으로. 저게 생각보다 안정적이야. 아, 그래? 아, 너무 세. 아, 너무 세. 아, 너무 세. 아, 나이스. 온유. 아, 설거지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아직 안 들어왔어, 아직 안 들어왔어. 오케이. 오케이. 꼬리나 한 번 더 치는 거죠? 어, 한 번 더. 아, 잘못 쳤어. 아, 잘못 쳤어.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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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요? 아저씨 욕하시면 안 돼요. 아저씨 짜증 내시면 안 돼요. одной, 아저씨 짜증 내시면 안 돼요. 들어갔어요. 한 번 더. 야, 저거 3번 내가 잘 봐갔다, 각도를. 아 잘한다 감이 좋은데? 좋아 꼴등한데? 어차피 꼴등하면 아니면 되니까 다 됐다 여기 붙여서 그렇지 이게 다음번도 안 되겠는데? 아 붙였어 괜찮아 좋아 좋아 기광이가 늦고 맞혔으면 좋겠다 오케이 오케이 요각에서 이렇게 들어가야겠다 제발 온유꺼 맞아라 우와 좋다 제발 온유꺼 맞아라 우와 좋다 잠깐만 야 이게 뭐야 아우 오 이거 들어가는 거야 반 넘었는데? 들어간 거 같은데요? 아니 들어간 걸로 인정이죠 인정? 인정 인정 오케이 오케이 이걸로 맞춰야 웃긴 건데 온유야 제발 맞춰 저거 야 온유야 사이좋게 가자 온유야 사이좋게 없다 여기는 이거 또 너무 길게 하면 재미가 없어 또 컴팩트 해야 된다고 아 안돼 야 맞춰 맞춰 기광 내가 온유 맞추면 기광이 여기서 내가 온유 맞추면 안돼 기광이가 늦고 맞췄으면 좋겠다 기광이가 늦고 맞췄으면 좋겠다 기광이가 늦고 맞췄으면 좋겠다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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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얜 이 짜증 와 이걸 다시 아나? 그걸 맞췄어야 됐어 온유야 일단 미안하다 전 통과하겠습니다 통과 기광이 끝 기광이 끝 아악 아 이거 재미있다 괜찮아 여유 있어 아 저 골프 스윙으로 잘해 온유가 아악 꼬린 아 꼬린 마 설거지야 해 아직 몰라 아직 몰라 게임 안 끝났어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 너무 좋은데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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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쳐야지 얼굴이 나오겠지 아악 자 일단 꼬린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너무 살살 쳤다 자 여기서 왠님 야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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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꼬린 꼬린 야 미안하다 야 내가 너무 미안하다 아야야 오 아야야 오 오 사뽀 뭐야 규정님 설거지는 응시 당첨으로 괜찮아 일출이 더 커 일출이 진짜야 자 다음 게임 컬링 야 이거 재밌다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야 자 다음 게임 컬링 레프 라이트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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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20점 20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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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